우리 지구 정복을 위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.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구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. 내가 지구를 지키고 있는 영웅들에 대해서 알아왔다. 장안했어! 먼저 슈퍼맨. 슈퍼맨 별거 아니야! 배트맨! 아무것도 아니야! 스파이더맨! 이 정도쯤이야! 개그맨! 잇몸 5cm! 개그맨 조심하자! 나도 지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다. 지구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. 남자와 여자. 여자는 몸이 호리호리하며 허리가 잘룩하고 피부가 고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남자는? 남자는 우락부락하고 근육이 많으며 수염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여기 다 남자군. 이거 우정의 무대인가? 난 뽀빠이 이상용이야! 지구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지구인을 잡아. 지구인. 개그맨? 웃어봐라. 개그맨 5cm! 아저씨! 여기 어디에요? 아유! 지금 정도! 참아! 참아! 참아야 된다! 그래! 너 나이가 몇이냐? 열 살! 지구인 초본 11-1. 지구에선 4년에 한 살씩 먹는 것 같다. 안드로메다 나이 40살. 그렇게 보인다. 아저씨들 누구에요? 어? 우린 너의 친구야. 친구? 친구? 응. 그럼 인사! 아니 악수! 우리랑 인사법이 똑같다. 반가워 친구! 응? 반가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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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많이 반가웠구나? 많이 반가웠어. 와 재밌다! 참아야 친구 정보! 친구 정보! 참아야 친구 정보! 아저씨들! 배고픈 것 같아요! 그래서 제가 메뉴판 갖고 왔어요! 하나 굴리세요! 메뉴판? 당황하지 마라. 자연스럽게. 지구인처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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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개 콧구멍을 먹겠어. 뭐에요? 아저씨들 꼭 외계인 같아요! 너도! 나 반에서 결명이 외계인인데! 아이고! 지구정보! 참자! 그러면요! 우리! 사탕 먹어요! 사탕! 좋겠어! 사탕 좋아 먹자! 눈깔 사탕! 당황하지 마! 지구인처럼 행동하자! 자연스럽게! 자연스럽게! 어? 눈깔 사탕! 좋지! 먹자! 아저씨 거 먹어요! 나 두 개밖에 없는데? 두 개 다 먹어요! 하하하하! 그래 그래! 어 그래! 지구 정복이다! 참아라! 지구 정복! 지구 정복! 뭐에요! 정말! 내꺼 먹어요! 아저씨들 먼저 드세요! 아저씨들 먼저 드세요! 그래! 그래! 아 이게 사탕이란거구나! 사탕! 입으로 먹어야지! 어! 야 너는 입술이 참 이뻐! 하하하하! 내가 한번 먹어볼까? 야! 어? 아 이거 레몬 맛 아니야? 하하하하! 아 다 묶었다! 나 먹을래! 그를 먹어봐! 하하하하 onschaikovie